가을 바람에 나라에게 춤을 춥니다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일렁일렁일렁 하는 소리 황금들력이 살아있는 소리 올해는 비도 별로 안 왔고 큰 비가 없어가지고 나라에게 좋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알이 좀 덜 너물었답니다 황금빛이 춤추는 가을 들력 온 동네 사람이 모여 추수를 하는 날이면 차곡차곡 곶간에 쌓이던 쌀가마니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가을 바람이 걸음을 재촉합니다 사실 오늘 가보고 싶은 곳은 따로 있습니다 저 멀리 달이 넘어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기장광산마을입니다 1986년 광산이 폐광된 뒤에도 광산마을에는 사람들이 남아 또 다른 삶을 가꾸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번에 새로 생긴 민자 고속도로인데 제가 서 있는 오른쪽이 부산 저쪽으로 동쪽으로 가는 쪽이 울산으로 가는 길이였시다 이게 참 모든 요즘 한국의 사회는 모두 길 중심이야 쏜살같이 달리는 길만 존재하고 하기가 길이 있으면 차가 달리고 차가 가면 사람이 가는 거긴 하지만 사람 중심의 길이 많이 사라진 끝이였은 현대의 한국입니다 거대한 고속도로 아래 숨죽여 앉은 광산마을 한창 구리가 쏟아지던 시절 마을엔 5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살았지만 지금은 70여 명이 전부입니다 고추다 고추 고추가 빨갛게 흑하네요 여기는 완전 크림입니다 이야 여기 로맨틱하네 이야 모가 떨어진 거 보세요 모가 떨어진 거 이야 오 조목보다 큰 모가들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져 있네요 저기 이야 모가 아니어도 품음직 하다만은 그런데 모가 열도 품음직 하다만은 그런데 모가 열도 품음직 하다만은 그런데 모가 열도 품음직하다는 이 없습니다 광산마을에는 광산마을에는 아 또 모가는 가지가 다 휘어지더라고요 휘청이철 휘청 휘어지더라고요 주름 음메 내서 열렸습니다 모가에 이 햇살 좋다고 말리는 건 도라지 하아 도라지 말려서 또 시를 바채 뿌리면 도라지밭이 되는 거죠 깨. 깨가 그냥 세워서 바짝 마르고 있네요. 좀 더 말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깨딴만 봐도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마을 입구를 지키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룹. 80년 넘는 마을의 역사를 짐작해야 합니다. 이거는 탱자 가시입니다. 탱자. 이게 옛날에는 일반 집 울타리로 탱자를 썼었는데 이게 지금 울타리 형태네요. 탱자 울타리는 몇 십 년 만에 버린 것 같네요. 옛날에는 탱자 울타리가 참 많았는데 이게 탱자가 탱자 가시를 이렇게 딱 아이고 아파. 탱자 가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동을 빼먹고 요즘은 이제 이쑤시개로 빼먹고 아 탱자 열렸다. 그런데 보면 탱자가 이렇게 넓게 열렸습니다. 고기는 집의 형태가 이게 냇가를 중심으로 냇가하고 똑같은 이렇게 줄을 세는 듯이 이렇게 길들이 이렇게 집들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광산천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일종의 관사라 그럴까? 그런 형태의 집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골목 어귀에는 분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가을이면 까만 씨를 뱉어내는 분꽃. 오 마을 우물입니다. 역사 오리 됐네요. 나무가 삭아가지고 어우 끓올라. 스레트 스레트 지붕에 소리가 둔탁하네. 오 이거는 나무 기둥이 너무 삭으니까 바깥에다 이렇게 콘크리트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오 속이 핀 것처럼 이야 그 우물 물 정말 시원하게 나오네 계속 그러네요. 물이 일정한 높이가 되면 이렇게 물이 빠져나갔을 거예요. 물이 굴굴굴 흐릅니다. 물이 수세미도 있다 수세미 이야 여기 수세미 있네 수세미 동네 사람들이 쓰는 수세미 공룡 수세미인 것 같습니다. 공룡 수세미 아 이거는 숙돌 숙돌 뭘 여기다가 갈 건가? 숙돌 숙돌 자세 잡아놓으십쇼 눌렴하게 자세 다 잡았네요. 이건 이 빨래 하시는 분들 안는 의자인가 보다 의자 정말 왕진 맞네요 오 빨래빵망이 이야 이 유선형으로 생겼다 물고기처럼 생겼다 오 빨래빵망이의 기억은 음 부류를 받은 기억도 있네 가만히 생각해봤네 빨래를 놓고 이렇게 광산의 먼지를 옷처럼 입고 지내던 이곳 마을사람들에게 우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 이야 집들이 다삭다삭 붓고 좁으니까 아궁이를 집안에 못 놓고 집안에는 뭐 간단한 큰일을 하는 아궁이들 다 바깥으로 빼놨네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쇠면을 툭툭툭 쳐서 이렇게 쓱쓱 문질려 대단히 우리 정사가 맞는 그런 아궁입니다 1930년대 구리광산의 사택들로 시작된 광산마을 이곳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아 아 이게 완전히 옛날에 광산촌 모습 그대로네요 골목을 중심으로 좌우로 집들이 있고 여기도 집들이 좌우로 마주거리고 있어요 여기가 여기 집안 칸 여기 창문 쪽 하나가 집안 칸 이렇게 삶을 유지하던 공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 옛날 두세평짜리 기숙사 한 칸에 네다섯 명의 식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골목을 사이에 두고 늘어선 다섯 칸 기숙사 공간이 없어 화장실은 집 밖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인데 화장실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면 여기 있는 집의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각 집마다 각 집에 화장실이 딸려 있죠 지금은 쓰지 않는 재래식 화장실 지난했던 시절의 기억은 아직도 이곳에 묶여 있습니다 집 밖으로 밀려나온 건 화장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옛날 광산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이제 고작 서너 명만 남아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옛날 광산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이제 고작 서너 명만 남아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묵은 할아버지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사실은 참 중학교 가고 저보고 많은 때를 다 써도 중학교 어쩌고 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국민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래 이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당시 이제 해방되고 나서 그니까 광석실을 내면은 아줌마들이 밖에서 이제 소골에 담아가고 이제 하고 이제 우리 그래가지고 그거 붓고 하고 나는 찢기 대기 그런데 우리는 이제 탱김에 있어요 단거수 탱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족기 시작한 거지 그때 이제 좋아가지고 여와가지고 그 당시에 1킬로에 칠전인가 그랬어 칠전 그거도 이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뭐 큰 돈이었죠 그렇게 시작한 광산 생활이 30년 광산이 막히고 이묵은 할아버지의 발길도 막혀버렸습니다 이제야 이제 끝 아닙니까 날아가오고 지금 이제 해 저믄는데 해가 저믄는데 지금 어디에 나갈 겁니까 항상 여기 있으면 중화산 여기로 있어야죠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 들녘 한편에는 이렇게 지난 세월을 부여잡고 내려앉은 작은 광산 마을이 있습니다 마음 넉넉한 가을 광산 마을의 바람이 더 차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